진짜로 그래서 너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꼭 방송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컴박 했다고 했는데 신곡이 나온 거야? 네 제목은 밀리언즈라는 노래고 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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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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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비슷한데 그 얘기는 한데 그렇지는 않아요 밀리 밀리 밀리는 아니고? 어떤 사람이나 누구나 이제 사랑받을 만한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주제에서 시작한 노래인데 한번 살짝만 궁금하다 뭐 짧게 그러면은 짧은 파트만 잠깐 틀려줄게 I like you baby 어디가 그렇게 좋냐고 묻네 Baby wait a sec 손가락 열 개를 다 잡아도 이유를 다 세지 못할 만큼 Just like you baby 이걸로는 부족해 지금 기다리고 뜬 거 아니야? 네 아 이거 같은 파트 같은 파트 근데 안 불렀어요 같은 파트 1절에 나오고 2절에 나와서 아니